오늘은 슬슬 슬슬 우리 케이크랑 꽃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날씨가 좋네요 하날뻥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멸가루를 쓰지 않고 치킨을 태우고 있는 게 맵갈래니 무조여, 파, 고추, 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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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초 importantes 전체에ining 고춧가루 밥 먹기 정신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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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기가 정신이 없어 밥 먹기 정신 고려 밥 먹기가 정신이 없어 밥 먹기 정신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